1번 왕만빵 게임 10장생 연속 5번 시작 10장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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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건 쉽네 송지호 게임 스타 마 귀 거꾸로 말해요 고추잠자리 미 잠 에이 잠 에이 야 그래도 두 개를 가네 야 센스 있다 야 까마귀 같다고? 야 2단계를 와 잘했어 좋아 아니 근데 10장생 10장생은 되게 쉬운데 10장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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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쉬운 거야 10장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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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운 거야 쉬워 원래 10장생으로 방송 잘 안 되는데 10장생 왜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야 10장생 이거 안 되잖아 아 그게 뭐예요 이게 안 돼요 와 진짜 방송 안 되는 거 보여줘? 이거 내가 방송 안 되는 거 보여줘? 잡았어요 야 이거 정말 우리 어머니 안 돼도 어머님이라도 바로 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1번 왕밤빵 게임 상담 담당 다섯 번 시작 왕밤빵 상담 담당 다섯 번 시작 왕밤빵 어머니 엄마 놀리지 마요 아니 잠깐만 놀리는 거 아니에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 보자 뭐 써 있는지를 다 보여요 어머니 조심하시면 안 돼요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 끝났어 아 웃긴다 저희 송지옥 게임 한번 기회 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송지옥 게임 송지옥 게임 뭐야 그게 까마귀 했던 거잖아요 자 다시요 갑니다 그러면 송지옥 송지옥 게임 붐 나비 붐 나비 애프잖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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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재밌어 우리야 자 지성아 가자 일반 거꾸로 말해요 오므라이스 이라이스모 아 이라이스모 아 아 아 아 아 야 야 나 맞은 줄 알았어 나도 야 야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다 정답 처리 해주고 야 사람이 야 자신감 중요하네 야 깜빡 속을 뻔했어 우리 아 아 당황했어요 야 아나운서잖아 뭐해 보여줘 자 누구부터 하나요 예 우정이부터 합니다 자 1번 이광수 게임 가방 갓 또는 방 하나 둘 셋 가 아 아 왔잖아 만잖아 가 아 아 아 아 맹힌거 아니냐 아 아 게임이 못할 것 같다 아 게임이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뭐atti 게임을 비슷해 아니 나라 서주길래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또 점점 요 지금 빵알대는 팀들이 슬슬 나오네요 슬슬 나오네요 아 이상하네 시작 됐습니다 시작